안 웃기면 안 웃어도 됩니까? 절대. 안 웃긴데 왜 웃어요? 그럼 안 들어. 패턴 너무 똑같아. 절대 안 웃긴다. 절대 안 웃겨, 저거. 그런지. 너무 오랜만이라. 자, 갑시다. 잘 보세요. 야, 재효야. 아, 너무 약하다. 야, 재효야. 이거 그냥 평상시 네 얼굴 아냐. 야, 이건 진짜 아니죠. 아니, 이건 진짜 아니죠. 아니, 이건 아니잖아. 맞아요. 재효. 탈락. 자, 비호. 갑시다. 아, 비호 또 많이. 아, 고개를 뜨네요. 아, 고개를 뜨네요. 아, 고개를 뜨네요. 아, 친구들이 너무 웃겨. 지렁거렸어, 지렁거렸어. 지렁거렸어, 지렁거렸어. 고개를 뜨는 거 너무 좋아. 저런 자세는 보통 한 그릇 나와요? 아, 애들이 너무 세. 아, 애들이 너무 세. 아, 옆으로 돌아다니는 거 너무 많았어. 아, 너무 세. 아, 비호 개발한 거 같아. 패션왕자. 오케이, 오케이. 비호. 와, 진짜 세다. 누구에게 나왔어, 누구예요? 비호, 비호, 비호. 와, 진짜 세. 비호, 비호. 비호, 비호, 비호. 야, 일단 1위 후보. 1위 후보, 현재까지 1위예요. 자, 비범 가야지, 비범. 아, 네. 자, 늑대의 욕.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느리지. 오, 느리지. 강해. 강해. 의견은 강해. 어? 괜찮았어? 이거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돼. 아!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아, 이거 봐. 비범. 아, 열심히 했는데 진짜. 아, 앵그리 버디같아. 앵그리 버디같아. 에이. 에이. 진짜 비비지, 비비지. 이거 아니야. 늑대의 욕은 아니에요. 너무 웃긴데? 아, 어려워. 영원아, 너는 그냥 앞에서 해버려. 왜요? 앞에서 해버려. 아이, 나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 늦었다. 아, 이거 안 뿌려야 되는데. 내 눈에 있는 일이야. 내 눈에 있는 일이. 뭐야? 지금 빨리 여러분도 캡처하세요. 지코야 셀 거 보여줘 셀 거. 블락끼로 왔잖아. 고기 올라가고 있죠. 고기 굴리는 소리야. 힘든다. 아 이기고 싶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다. 지코. 세다 세다. 야 너 많이 내려놨다. 야 너 많이 내려놨다. 야 너 많이 내려놨다. 아 성빈입니다. 비오지 코멘트이에요. 이야 비오지 박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한정만 살려야 돼. 여러분들이 음악 할 때마다 더 진지해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오오오. 경희가 살짝만 오이가 하나 있는데 카메라에. 아 다리는 왜 드는 거죠? 아 다리는 왜 드는 거죠? 박경. 박경. 아 이게 무슨 방향이 해. 아 이거 너무 임시관리했다. 이거 비오지션 아니에요? 아 진짜 미쳤어.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대역진이 대역진이. 아 박경. 태일아 넌 앞에 보고 한번 가자.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이겼어 이겼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힘든데. 내가 먼저. 3대장이야 3대장. 휘오. 지코. 태일이. 그중에 한 명을 저희가. 가야 네. 이 sayang곤 привaiahP- 나는 우리 majesticege.